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3일째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의 미질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도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데이빗 멀퍼스 세계은행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고한 인명 희생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에도 큰 재앙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에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2020년 한 해는 거의 마비 상태였다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금씩 풀려나면서 회복을 기대했지만 연말 다시 불어닥친 오미크론 변이의 후위증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 여기에 공급망 문제 그러면서 이제 높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더 교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원자재 공급들인데 하지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이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더 장기화하면 식량부터 자동차, 첨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공급망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곡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이피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밀 공급의 30%를 바로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밀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1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 공급하는 비료의 25%가 러시아산이고 해바라기유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의 60%나 차지합니다. 때문에 두 주요 곡물 수출국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자칫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에너지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크게 유동칩니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이 소비하는 천연가스 중 40%를 감당을 하는데 현재 러시아산 개수와 척유 등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금수 조치는 아직은 단행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 속에 국제에너지 가격 특히 원유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계속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관련 업체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는 곧 세계 공급망 교란과 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유럽 각국이 러시아를 대체할 수입로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농산물, 광물, 석유 등 1차 상품 수출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거둬왔던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러시아에 내리면서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오는 16일 국채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국가 디폴트 위기까지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쟁 때문에 오데싼 그리고 마리오풀 등 상품을 수출할 주요 항구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코로나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올해 약 3.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하지만 이 전쟁으로 국외로 빠져나간 피란민이 100만 명 넘게 현재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 자체도 제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 지원을 검토를 해왔는데 며칠 사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멀페이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 자금이 전쟁으로 세수가 감소한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